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름이 새로 2014년형으로 전세계에 출시하고 있는 가상스튜디오의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3개의 모니터를 써서 장면을 전환시키면서 다양한 씬 멀리서 보는 씬과 가까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마음대로 만드는 그리고 그것들을 새롭게 설명하는 방송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스튜디오를 새로운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방식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조합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특허를 내면서 이제부터 자세한 그 원리는 저희가 특허를 출시한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에게 결과를 설명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4년, 2003년 세계 시장의 트랙리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 제품을 사던 대리점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트랙리스 기술이다 하고 전세계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대리점의 대리점인 회사가 다시 기술을 가지고 아주 간략한 방식으로 제한된 가상 스튜디오 일반적인 가상 스튜디오로 할 수 없는 기술들을 가지고 시장에 있지만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원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세계 시장에 가상 스튜디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2014년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가지고 직접 제가 디자이너 없이 만든 스튜디오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기술을 설명하는 의미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카메라 스위칭 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컨텐트를 스위칭하는 스위처가 내부에 포함되어 있고 그 장면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가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송 문화, 스튜디오를 만든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위칭, 믹싱, 라이브 방송, 리코딩, 전송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통합 방송국 솔루션, 다림의 VS 장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2014년 가상 스튜디오, 테레비 방송과 스마트 방송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한 장비로 가상 스튜디오라고 하는 장치 안에서 카메라들을 여러분이 많이 사지 않아도 카메라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카메라 작동을 여러분들이 카메라맨이 없이도 자유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비를 녹화하고 방송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혼자서도 할 정도로 편리한 기능이 제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방송 기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만들면서 콘텐트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스마트 시대의 다림의 새로운 가상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모든 자유와 콘텐트와 여러분의 라이프와 교육과 방송과 교회와 모든 분야의 마케팅을 이제는 가상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콘텐트화 할 수 있다 스마트 시대의 정보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을 이제 다림의 VS로 매직 브로드캐스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장치는 두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VS1000이라고 해서 누구나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천만원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장비 저희는 더 간단하게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VS400을 출시한 바 있고 이제 이번에 VS1000과 VS3000의 획기적인 기술을 더 개발시켜 넣으면서부터 이제 방송시대의 새로운 문화가 시작된다 이제 이것은 전세계 특허를 출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함부로 카피해서 자기 기술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게 된다 이제는 전세계에서 엄단하는 한국의 기술로 이제는 자신있게 방송 문화를 만드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여러분들 CNN 방송이나 여러 방송국에서 보듯이 스튜디오의 제작과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맨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것을 방송할 때 쓰는 PD의 동작과 그리고 아나운서와 모든 것을 하나의 장비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방송 문화의 새로운 기술 이제 여러분도 방송을 모르지만 방송을 완터치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디자인을 누구보다도 빨리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씬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카메라 액션을 주고 하는 통합 기술이 지원되면서 그걸 운영하는 것까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술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분과 오늘 간단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